강아지 품종, 복립성이 강한 10가지 견종은 보호자에 대한 애착이 적으며, 스스로를 즐거운 상황으로 만드는 자존감이 높은 강아지 품종이 있습니다. 220종의 다양한 강아지 품종 중 품종마다 성격과 특성이 매우 다르며, 보호자의 성향에 따라 강아지의 성격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품종, 복립성이 강한 10가지 견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우차우 차우차우 원산지는 중국이며, 사자와 곰을 닮은 외형을 가진 중국의 오랜 역사를 지닌 품종입니다. 과거 경비견으로 활동했으며, 독립성이 워낙 강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키다 아키다의 원산지는 일본이며, 주로 사냥 및 경비견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주변에 있기를 좋아하나, 혼자 돌아다니며 탐험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호자의 의존도가 낮은 품종입니다. 그레이 하운드 그레이 하운드 원산지는 영국이며, 고대 이집트 왕조에 그려질 정도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품종에 속합니다. 소파에서 몇 시간 동안 누워 있거나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거나 꺼려하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하운드 아프간 하운드의 원산지는 아프가니스탄 중동 지역이며, 기족스러운 외형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냉담하고 차가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이며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품종입니다. 케언테리어 케언테리어 원산지는 영국이며, 과거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주인공 도로시의 강아지로 알려진 품종입니다. 테리어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 열정적이며, 활기차며 호기심이 많은 품종입니다. 독립성 또한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훈련 및 다루는 부분에 있어 까다로운 품종에 속합니다. 알래스칸 말라뮤트 알래스칸 말라뮤트 원산지는 미국의 알래스카 지방이며,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썰매를 끌 수 있는 엄청난 체력을 가진 강아지 품종입니다. 독립성이 강하며,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 견종이기에 보호자에게 있어 존중이 필요한 품종입니다. 잭러셀테리어 잭러셀테리어 원산지는 영국이며, 과거 여우사냥을 하기 위해 개량된 품종입니다. 소형견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품종이며, 보호자의 명명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호하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품종입니다. 샤페이 샤페이 원산지는 중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강아지 품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쭈글쭈글한 주름이 있는 외형의 특징이며, 자존감이 상당히 높고 기민하며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센지 바센지 원산지는 중앙아프리카 지역 자이름이 콩고 지방이며, 이상한 묘들 소리를 내는 짙지 않는 품종으로, 근래에 알려진 아프리카의 사냥개 품종입니다. 자존감이 상당히 높으며, 자신이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 에어데일 테리어의 원산지는 영국이며, 능숙한 쥐잡이 사냥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강하며, 사나운 면도 있어 훈련 및 관리에 있어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품종입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 자존감 언급은